이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김덕영 감독이 직접 쓴 킹덤북스에서 나온 건국전쟁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방송 여러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 표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종순에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수가 300만 표. 조금 전에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인구가 330만 되는데 부산 인구 수준의 이런 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역대 선거에서 여러분들 표가 투입된 것은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2016년 총선에서는 51만 7천 표 정도가 모두 다 여러분들 표를 투입할 때 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민주노총 쪽 입니다.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는 101만 표 정도가 투입됩니다.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겁니다. 유령 투표지는 주로 사전 투표소 에 오지 않은 분들을 뻥튀기 해가지고 만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짜 위조 투표지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생생한 표인이 유령 위조 투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위령 사전 투표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 에서는 206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투입된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엔 293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 투입한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실시 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98만 표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얼마나 집어넣냐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여름 받은 시골촌부가 여러분들 잠정치로 추계한 것은 한 300만 표 조금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시골촌부의 잠정치 이게 시골촌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부풀려진 선거인 수를 여러분들 추계한 겁니다. 부풀려진 선거인 수를 얼마나 뻥튀기 를 했냐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약 300만 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이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기여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 입니다. 제야 전문가는 시골촌부와 달리 선거 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덕표수라는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덕표수가 이동하는 데 사용된 조작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 추정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관외나 제외 국민투표는 지금까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관내만 290만 표. 이것만 딱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조작세기 조작 강도가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체 합쳐 가지고 293만 표였으니까 29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 규모의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를 받는 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교육감 후보인 경우는 친민주노총 후보 그리고 정당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그리고 또 자매정당들이 표를 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국개혁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이 이제 표를 받은 거죠. 290만 표.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300만 표 내외로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이게 초기 작업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참조하실 만합니다. 이게 각 17개 권역이 있고 선거인 수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율 예상입니다. 이제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장 많이 사용된 조작값입니다. 이름 서울특별시는 4죠. 이 4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소에 세 분이 오실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거죠. 4이골은 3 플러스 1. 그래서 위조 투표자는 주로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사전투표 투표소에 대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됐는데 서울만 하면 관내 사전투표가 67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 67만 7천 표 정도. 전국을 다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정도가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내만 그렇습니다. 관내만. 관내나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얼추 한 300만 표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소위 9번의 전수조사를 행하신 제야 H님입니다. 이분은 전산에 관련된 그런 많은 종류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비례대표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311만 표입니다. 이분은 차익값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론조는 0에 가까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숫자만큼을 가지고 조작규모를 주게 한 겁니다. 그게 311만 표 정도입니다. 임지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311만 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세 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하신 적도 없는 겁니다. 시골촌부님하고 제야 전문가님하고 제야 H님은 전혀 만나는 일도 없고 서로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서로를 여러분들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각자가 선거를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한 분은 24개의 누적 사전투표 다수를 가지고 부풀려진 선거인수 개념으로 접근했고 한 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것이고 한 분은 전수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0값이 나와야 될 차이값이 얼마나 여러분들 벌어졌는가 가지고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추적한 겁니다. 세 분이 여러분들 다 공통된 것이 30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290만 표 3만 표를 투입했던 4.15 총성보다 더 많고 2020년 3.9 대통령 240만 표 더 많은 300만 표 이상 정도의 이론들 그런 조작을 한 것 같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수분석 한 번 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위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합친 겁니다.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전국의 3,500여 개의 은면동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표를 얻은 입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228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보고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은 조작규모는 79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외 국민투표는 수량은 적습니다. 3만 7천 표 정도 나온 거죠. 이걸 합치게 되면 311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세 분은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다 분석 을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창의적 창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역대 전국규모의 총선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소 조작을 한 지역구에서는 300만 표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더해졌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00만 표 이상이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졌는데 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7대 3 300만 표의 70% 정도는 조국개혁당의 위조투표죽 투입되고 그다음에 30%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달됐다. 7대 3의 비율로 대부분 집어넣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세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 대충규모들을 다 확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300만 표가 넘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460만 표까지 조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한 320만 표에서 460만 표 정도를 이 460만 표라는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조작을 하면은 그러면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값이 3입니다. 사전투표소에 두 분이 오실 때마다 허수인 유령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만들어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역대 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정확한 그 사람들이 그냥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본격화된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2014년부터고 그 이전에도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는 손을 쓴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란 이야기죠.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냉철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이제 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한민국이 선거를 정확한 자들에 의한 일당 지배 체제가 본격화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개막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알고 대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젊은 날 논설위원으로 계셨던 허정구 선생님이 단두대위에 놓인 국가 운명 이렇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더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4월 10일 부정선거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채가 단두대위에 놓였다. 부정선거 주범들을 처단한다면 민주공화국이 되살아날 것이고 이대로 준다면 목이 당강 따라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선거는 하나만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일당 독재 전체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은 정해진 술수이다. 이 허정구 선생님 말씀을 미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불편해서 그거를 보고 싶거나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인이 보고 싶지 않더라도 듣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을 냉정하고 냉음하게 여러분들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러나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 책임감이 없는 남자인 건 사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